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자세히 글쎄 안좋아하고 다 냠냠냠 취한다 라온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너는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왜 한숨을 줘 빠르게 먹겠 왜 이렇게 빠르게 먹었어 한 마시고 싶었어 뜨거워 얼굴이? 그러니까 나는 귀민이 때문에 아프기만 했고 그거야 누나가 맨날 귀민이 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고는 진짜 말 안 해도 안 해? 눈으로 말해줬잖아 네 네 자? 응 누가 왔어? 눈치 하러 왔어? 잘 들어간다 눈까지만 열어줘 야 울지도 않았을텐데 그러게 제주도가 더 즐거웠을텐데 맞지 그래서 그냥 내가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맘에 오늘은 더 좋지 않을까? 좀 다르게 좋아 이렇게 아무도 없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제주도가 왔어 오 이제서야 그치 그래도 잘 나왔다 오 예쁘다 오 좋아 직속은 강해? 쉽지 않은데 이거 이거 이제 좀 유행이라고? 이건가?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? 나 나와있어 오! 잘나 차라보기 수원 성취했네 수원 성취했네 진짜 수원 성취했다 수원 성취했네 알 수있게 네게 이번엔 ầ